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블라인드 사주풀이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남자분의 사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생년월일 말씀드릴게요. 65년생이시네요. 올해 을사생 뱀띠 공사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 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뱀띠라서 그런가? 되게 인물이 좋으시네. 60세시다. 올해 좋은 일이 많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일단 이 사주는요. 되게 뭔가 느껴지는 느낌이 젠틀합니다. 깔끔하고 뱀띠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사람이 뱀의 혀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 뱀의 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언변이 화려하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그릇은 크게 있는데 뭐가 들어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사람 자체가 좀 심심한 느낌에 많이 드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주에 큰 그릇에 아무것도 없는 거에 비해서는 칼만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칼. 그래서 입에 칼을 물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사람들은 말로써 뭔가 하는 일이 있죠. 말로써 노래를 하면 가수잖아요. 근데 말로써 칼을 물고 칼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언론 쪽에서 뭔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말로써 너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자기는 너무 깨끗하다 생각이 되니까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못하죠. 그래서 주변에 인덕의 운은 좀 약한 편이다. 라고 사료가 돼요. 그래서 올해가 사실상 큰 감투가 들어오는 일이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가지고 떠나갈 수 있는 운기도 같이 들어오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계약서 뭐 사인했던 일 문서 관련해가지고 안 좋은 이슈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뭐 세금이라든지 예전에 했던 일들이 좀 많이 물 밑으로 드러날 수도 있겠다라고 사료가 되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청렴하게 일자들을 좀 많이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사료가 돼요. 올해 괜찮아요. 그래서 부와 명예가 따르는 해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상반기에 부와 명예가 따르는 거에 비해서 하반기에 요거에 대해서 바로 위험이 보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칼날 위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칼을 물고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내가 칼날 위에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참 이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많이 고달프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유도리가 없어요. 칼을 물고 칼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끊어내버려요. 중심이 없어요. 합의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독단적이다. 독재적이다 생각이 드는 어떻게 보면 개혁가의 사주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태어났으면 이런 사주를 하고 태어났으면 배척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나라에서 녹을 주지 않고 너 이런 사주로 급제를 하러 왔어? 안 돼! 이렇게 처벌일 수도 있을 만큼 큰 개혁가의 사주입니다. 이런 인재들을 조직에 잘못 들이면 그 조직이 풍비 박살이 날 수도 있을 만큼 큰 기운을 가진 사주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운기는 지금 60세인데 30, 40대에 굉장히 좋은 운기가 들었고요. 50대에 조금 풍파를 겪었다가 지금 60대부터는 사실상 상승의 운기를 가지는 형태예요. 그래서 65세 중반의 정점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양날의 독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살게 됩니다. 정점에 오르거나 아니면 바닥에 있거나 65세가 내 인생은 이렇다라고 할 수 있는 자서전을 펼칠 수 있는 딱 점을 찍는 순간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65세에 쯤 내가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일을 하느냐가 이 사람의 모든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송글들 많이 보셨으면 합니다.